대학 다닐 때 대학 친구 두 명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가서 겪은 일입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사연자는 대학교 때 대학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오짐통이 꽉 차버렸어 물을 빼야될거 아니여 나 오짐 엄청나게 매력이야 나 좀 있어라 사람 누군가가 하는거 좀 봐줘 망좀 봐줘 나 오짐좀 살라께 하고 오짐싸러 갔는데 뭐 안보여 좀 무엇이 안보이냐 다리들고 있잖아 그래도 산이 원래 원체에 뻥뻥 뚫려 있잖아 이렇게 요리조리 찾다가 오징이 다 좀 괜찮하다 야 저기 가서 쌓으면 우리 구랭이도 바깥 상공기도 마시고 빼앗고 하고 있었어 오짐을 싸고 있는데 근데 오짐을 한 중간정도 싸고 있었었구나 오짐이 싸고 오짐 싸면서 원래 남자들은 낳을거여 여자들도 알란건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런게 있어 오짐을 싸다 보면 그 아 이거 하거든 항상 거짐 끝 마무리처럼 해 이걸 좀 털어 주긴 해 근데 그 아직도 오짐이 나오려면 아주 절반 이상은 남았거든 근데 느낌이 쎄해 막 몽돌리려 하는 그런 쎄한 느낌이 느낌이 쎄해하고 그런과 동시에 뒤에서 누가 탁 이렇게 밀어보는 와 그래갖고 뭐야 그 기가 좀 살짝 망떨어졌거든 이렇게 망떨어진 뒤 거기서 떼굴떼굴 하고 밑에까지 떨어져온거여 그러고 떨어지면서 와이야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질렀거 아냐 친구들이 뭐였다 너는 뭔일이냐 내 친구야 하고 막 달려왔어 본캐는 친구 쪼금 돼서 떨어져 갖고 있네 와따 야 니 뭐다다 이러고 친구는 근데 사연자는 떨어져 본과 동시에 다리를 크게 다쳐버렸어 다쳐버려갖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 마침 친구 하나가 그 로프가 있었어 로프를 가 있었는데 로프로 해가지고 아야 너 이거 자꾸 올라올 수 있겠냐 없겠냐 알았다 하고 우선 로프를 이렇게 풀어갖고 쑥 던졌어 근데 줄이 짧아 보네 줄이 많이 짧아 그러고 안 되겄어 친구가 그 어떻게 좀 구해 보려고 요리조절 해도 저기 밑으로 내려가기는 진짜 힘들어 일반 사람들이 하기로는 저기 가기는 힘들단 말이야 등산 뭐 이런게 뭐야 로프나 뭐 이런 곳이 있어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좀 위험해서 아 친구야 나 지금 밑에 내려가고 얼른 구조 좀 하고 구조 요청 좀 하고 올라올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알았지 야 똑바로 차리고 있어 절대 너 뭐 이렇게 뭐 잠들어 불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때가 날씨가 추웠었어 겨울이었어 겨울 겨울이니까 더 이용하지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위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을 밑으로 집어 던져줬어 아 야 이거 우선 입고 있어라 좀만 있어라 하고 친구는 친구들은 우선 내려갔어 이제 사연자는 와 지금 이제 친구가 친구들이 이제 이제 내려가긴 해갖고 이제 구조를 하러 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돼 그러고 있다보니까 몸도 처음에는 추워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하고 친구가 아까 줬던 그 패딩을 입었어도 춥단 말이야 추워하고 주위에 있던 막 이렇게 풀이나 나무 같은 그 뭐지 낙엽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끌어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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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데 보니 신발이 있어 등산 신발이 하나 신발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 낙엽을 당기다가 그 신발 끈하고 손가락으로 끼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발이 딸려온 거에요 그래갖고 그 신발을 보게 됐고 그 신발을 옆으로 치웠어 치우고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아 잠가 들면 안되지 안되지 잠들면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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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들어졌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사연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다가 깨운 걸 딱 눈을 떴는데 친구여 친구고 구조 119 대원들이랑 가지고 왔단 말이야 분명히 그 신발을 그 사연자가 분명히 신발을 옆에다가 놔두었었는데 그 신발을 지가 흐러앉고 자고 있었던거에요 사연자가 아 이거 뭐야 딱 신발을 들고 내 편에 쳤는데 옆에 보니까 뭔 사람 손가락 같은 것이 보여 사람 손가락 같은게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 등산하다가 사연자처럼 그렇게 다쳐가지고 거기서 시신이 발견될거에요 와 그거에 엄청 놀라면서 사연자가 문득 생각이 나는거에요 문득 생각이 나는거에요 사연자가 잠깐 잠들었다 했잖아 잠들었을때 무슨 꿈을 꿨단 말이야 그 꿈이 뭐였냐 어떤 남자를 남자 꿈을 꿨단 말이야 남자 꿈을 꿨는데 그 남자가 일반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 완전히 얼굴이 비투성이에 등산복 차림을 입고 사연자를 꿈에서 줄여지라 계속 이렇게 쳐다봤던 꿈이 문득 생각이 나는거에요 와 혹시 내가 꿈에서 봤던 그 꿈이 혹시 이 사람일까 그 시신은 한 50조 정도 보인 아저씨였어 꿈에서 봤던 지금 사연은 좀 이렇게 좀 끝이 미미미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하나를 치신을 찾아 냈던 그런 사연이에요 지금 이 사연자는 대학교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갔을 때 이렇게 벌어졌던 일이고 자 사연은 여기까지 사연은 짧아요 또 뭐를 빼보려고 하냐 어 바랐어 잠벤아 뭐 알았어 들어와 인벤토리 빨리 얼른 뭐 넣으려고 빨리 자 빨리 들어와 얼른 또 마 인벤토리 빨리 내가 들어갈게 출동 준비 또 마인벤토리 빨리 내가 맞았어. 안 되겠다. 와 나 진짜 이 유자 오늘 적응 못 하겠다. 와 의자 이거 적응 못 하겠어.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네.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네. 나 운동했다. 운동한 사람이다. 운동했다고. 이것이 바로 일명 업어치기. 업어치기 기술. 업어치기 기술. 맞지? 딱 상대방이 오면. 딱 오면. 통화. 즐거운 공화. 웅. 인나. 구독과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